지금 딱 사 그 다음은 에드키버 6세트가 쌀 것 같은데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1억 5백만원 12세트 사는게 맞잖아 웹포로 해가지고 그까진 18,000원이거든 18,000원이거든 1억 1000이면 대충 1000,000에 500원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랩보러 가자 5,100원이 더 쳤다 쿨하게 35백만원 가자 5,200원도 줬다 아우 씨 까비 레드키벨 레드키벨도 검색하는 것 같아 그럼 준다 레드키벨 과감히 10세트사 저희가 2.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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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끼고 있어 이거 돌리면 난리 난다 아무 생각 없이 돌려. 안 나올 거예요. 아 뭔가 잘 나오는 거 같아. 기분이 들긴 하는 건가. 결과가 중요할 뿐이지. 아 벌써 나왔잖아. 하나 더 해야 되는 건가. 이득 봤을 때 그만 해야지. 벌써 먹었네. 아 아니야. 말이나 말은 아직 10세트도 못 썼는데. 1, 2, 3, 4, 5, 6, 7. 아니 두 세트밖에 못 썼는데. 아이고 벌써 나와버렸네. 아유 돈도 못 썼는데. 30억밖에 못 썼는데. 아유 가격은 뭐야? 70억이 넘는 거야? 아유 뭐여? 85억짜리야 이거? 아유 85억짜리야? 아유 가격 좀 그러지. 아 멜멜. 멜멜을 봐야 돼 이거는. 아이스 검색하자. 빠르게 보다. 아 최근에 75억짜리가 있네. 90억. 멜멜 올텍 부풀고. 아 아 65억. 아 이거 최근 걸 봐야 되는 거야. 멜멜 올텍 90억. 80억. 멜멜 올텍. 80억. 멜멜 올텍. 가을 1장. 80억. 멜멜 올텍. 와 이거 추워. 좋다. 경매장에 올라와 있는 거는. 제일 싼 게 메컨넥스 빼고. 85억. 최근에 팔린 게 89. 80, 90. 25, 26. 나는? 77억이면 만족할 것 같아. 욕심 안 내는 게 있어. 오케이. 아 오케이 하고 마무리 했어야지. 오케이.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를. 에구...